지지리와 강나무 석여입니다. 박수 주세요. 아이고 승리 좀 빨리라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치져라고 아 빨라 빨라 좀 와 아 오늘 영상 찬란인데 뭐하는거야 빨리빨리 아 빨라 빨라 와 빨리빨리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진짜 치져라고 아 빨라 와 아 빨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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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용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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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비우지 아이고 빨리 와 아이고 빨리 와 이리 와 아 입장으로 가야지 어디 하는거야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아이고 힘들어 못해 온건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웃으셔 하하하하 나랑 이렇게 바보 빙신 형을 데리고 사는 힘들어 죽겠는지 뭐가 좋다고 하하하하 사람 그렇게 괄시하고 무시하는거 아닌가 하하하하 나도 우리 하나밖에 없는게 승리 이 바보 같은 놈 버리고 살았으면 잘 살았네 하나밖에 없는 빚줄 하하하하 대구 사라지고 들어왔어 그래도 한때는 흥망받는 젊은이였어 그놈의 일본 징역만 끌려가지 않았어도 우리도 잘 먹고 잘 살았으면 그런데데데데데데데데 그놈의 일본 징역 어머니 부끈말 새벽탈니일세 마음을 바람 따라 공양으로 가리앉게 서년미산에 차천을 누가 들으시네 저 어떻게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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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치어 그빈 아 바닥 하늘에 닷을 세어라 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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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헝 허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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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영허헝 허우헝 아멘 아멘 아무워서 하jsk은 말이요 아멘 저 외놈들이 저 외놈들이 남의 정신과 핍담을 뺏기 때문이오 저 놈들을 불담만해 에오 오늘도요 그저 단눔도 모르고 상대도 모르는 저들을 뭐란 말이야 집을 좀 안쳐오려고 하는 저랑들은 뭐란 말이야 나에게는 돈이 있었는데 모이셔 모이셔 성님 기도한 성님 지금 제조지 뭔거야 우리 성님 제조지 돌아온거야 종전사람들 우리 성님 제조지 돌아오는데 하하하하하 아니 근데 평생에 과부 빙신을 살던 놈이 뭔 꿈이 있다든지 뭐 예예 저기 음성에 설성공오래와 있어요 지천에 꽃들이 만발한 성대를 만들어가지고 아 월미도에도 있어 지금 허예 자 수금날 네 저기저 어려운 사람들 한대품바 허리수가 한번부라도 태고프지않게만 삼대품바 허리수 그것이 내 소원이로 아 지금 월미도에서 아 그게 성님 말인지 보통내를 만들어봐 어려운 사람들을 모아다가 배만 안 고르면 된다 이 말이야 예?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그게 다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랑이야 아 얻어먹을 수만 있어도 하나님의 축복하고 사랑이다 그러면 이상해 우리도 축복이나 한번 받으러 가는게 어떤가 그래 그래 성님이 선착을 하고 그래 내가 선착을 했던게 자네라 돌아와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천재하님 신시엘도 이 나라를 세우셨죠 배달이라 하이름하여 홍인 이긴 하늘을 세우니 에헤라 풍파가 자리한다 간다 못 간다 말 말고 간 모든거 같이 가세 충고 그 대륙에 만주발발밤 안다 한 리더 한 민주가 높은 희삼과 그 크신 뜻을 언제 다시 비워볼까 해라 풍파가 자리한다 간다 못 간다 말 말고 간 모든거 같이 하세 여기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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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이 대통하신다 그냥 흠 흠 흠 흠 흠 아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아이 죄송하지만, 뒤집어 참맛은 한숨. 한술 줍시오, 줍시오. 아 죽이 싫으면 죽이 싫다는 말을 하던가. 여보게, 여보게. 웅진이, 동생, 그러지 말고 우리 옛날에 같이 나머지로 다닐 때 장타를 한 번 했잖아. 아 그거 말이야? 어 그래요. 하여튼 오늘 장다리인게 장타를 한 번 올릴까나? 그럴까나. 그렇지, 장다리인게 장타를 한 번 하자. 어허! 어어 쉬고쉬고 드리머간다. 천천히 좀 쉬고쉬고 돌려가면 다. 천녀들의 완도 다 천녀들이야. 쉬지도 않고, 허락하고 안에. 메아! 저 쉬고쉬고 돌려가면 다. 봉지앞도 누워꾸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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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